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회원 편의를 한층 높이고 투자 판단을 돕고자 PC 마켓 덱스 차트와 스와이프를 이용한 마켓 간 이동 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. 업비트는 그간 회원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능 업그레이드에 지속적으로 나서 왔는데요. 먼저 PC 마켓 덱스 차트는 마켓 덱스 차트를 통해 매수 매도 효과의 누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이제 PC 거래소 화면에서 미니 차트 영역을 통해 마켓 덱스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켓 덱스는 보다 편리하게 매수 매도의 호과 누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트화한 기능입니다. PC 거래소 화면의 기존 미니 차트 영역에서 마켓 덱스를 선택해 활성화 가능합니다. 마켓 덱스 차트 영역을 선택하면 가격 누적량과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적용 플랫폼은 PC 웹입니다. PC 웹에서 적용되지 않을 경우 웹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 됩니다. 또한 스와이프를 이용한 마켓 간 이동 기능은 거래소 메뉴에서 스와이프로 KRW, BTC, ETH, USDT 마켓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모바일 앱에서만 적용되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안드로이드 앱은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V1.9.11 버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아이폰은 V1.19.11부터 해당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